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메럭의 브론즈조의 롤 실험실 그 첫번째 이야기는 바로 애완 고양이 산책조합입니다 애완 고양이 산책조합은 칼리스타랑 랭가로 보스를 가가지고 레벨 6을 찍고나면은 상대의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하면서 정글을 다 따가지고 게임을 승리로 만드는 브론즈조합입니다 냐옹 냐옹 라이차 부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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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! 구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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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옹 바탕 바탕 무조건 일로와 정글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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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셉 너무 충실한데? 굿 이거야 이런거야 이런거 먹어야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오한 베ний 가야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감사합니다.